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유권자를 설득시키는 막중한 숙제를 해야 하는 동시에 공화당의 예정된 국정연설 방해, 해클링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기간 모든 토론을 스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하자고 주장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 토론하는 것은 나라에 좋고 의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이 공화당 선거위원회와 후보들이 트럼프에게 했던 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면 미국을 헝가리처럼 통치하길 원하는가 이 같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특이한 독재자 빅토르 오르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 의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이 가을까지 정부의 약 반 정도의 부처를 운영할 수 있는 지출안을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체외수정의료센터와 의사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에 엘라바마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주대법원이 맹동배하도 인간이다라는 판결을 한 뒤 엄청난 반대에 따라서 의회가 빨리 마련한 법안입니다. 월마트가 1시간 안에 물건을 배달하는 배송 서비스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아마존과 타겟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나발리 우크라이나 가자 어린이의 배고픔은 아직 세계 뉴스 흐름에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시작되는 일광절약 시간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에 적응하려면 오늘부터 잠자는 시간을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앞당기는 게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피로에서 사고까지 이 시기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예선이라는 1막은 끝났고요. 1막에서 이긴 두 남자가 한 여자에게 그 여자의 팬들에게 구애를 합니다. 한 남자 트럼프는 하루 전에 예비선거 당일에도 헤일리 표가 급진 좌파 민주당 표라고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거가 끝나자 어제는 그 표 급진 좌파 민주당 표라고 했던 헤일리에게 표를 던진 모든 사람들을 환영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에 초대한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뭉쳐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헤일리 지지자를 위한 장소가 저의 캠페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싸웠던 딘 필립스 민주당의 미네소타주의 연방 하원의원은 이제 선거 캠페인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니키 헤일리는 지지하지 않았죠. 또 그 지지하지 않았다고 트럼프와 싸우던 론 디센티스가 니키 헤일리를 또 떼이는 모습을 보면요. 그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으로 처음에 후보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무소속이 됐는데 네바다에도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만한 청원서의 서명을 받았답니다. 지금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로버트 주니어라는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케네디 가문의 후보가 트럼프에게 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염려를 하고 있고요.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연설을 뒤로 미루고요. 국정연설은 저는 오히려 누가 나오는가 초대손님이 좀 궁금했고요. 그 앞에는 트럼프의 임기 이기는 어떨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상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세니어 기자 그리고 이제 유럽의 전문가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의 총리를 초대하는 것 여기에 맞춰서 이 빅토르 오르반처럼 헝가리를 그가 이렇게 딱 손 안에 놓고 주물럭 거리잖아요. 그렇게 미국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예를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트롱맨 보통 이제 스트롱맨 할 때 강한 남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독재자죠. 이 스트롱맨으로 세계에서 딱 단정을 짓고 있는 그런데 푸틴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독재자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훌륭한 지도자라고 늘 자주 칭찬을 하면서 훌륭한 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가 너무 강해서 싫어하는데 나는 그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빅토르 오르반처럼 되고 싶은 거야. 푸틴처럼 아니면 김정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뉴욕타임스의 유럽 지국장인 앤드류 히겐스 그리고 데이빗 레온할드라는 뉴욕타임스의 그 세니어 기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의 질문과 답을 했습니다. 이 빅토르 오르반이 독재자인 건 분명한데 98년부터 2022년까지 헝가리에 총리를 했고요. 그리고 약간 쉬다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오래 본인이 딱 정권을 그것도 사실은 선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헝가리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원한다네. 뭐 내일 그를 집에 초대한다고도 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독재자 빅토르 오르반은 정적을 감옥에 가두거나 살해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루는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선동 선전의 국가다 헝가리는. 오르반의 당 그 피데스 당이 언론 환경을 완전히 컨트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푸틴처럼 가두거나 살해하진 않지만 야당 지도자나 본인의 반대되는 그런 목소리를 그 목소리 자체를 가둬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친구 사업하는 막 이권 주고 사업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에게 독립적인 미디어를 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키워주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매체에 광고가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리하여 크게 이제 많이 언론을 장악을 해서 이 빅토르 오르반을 비난을 하면은 반역자처럼 매국노처럼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소와 대학도 친정부 시각이 넘쳐나도록 컨트롤을 했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요. 부다페스트에 미국의 공화당 가운데서 극우 성향인 사람들이 빅토르 오르반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부다페스트에 딱 모였을 때 빅토르 오르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터커 칼슨이 모델이다. 낮에도 터커 칼슨 밤에도 터커 칼슨 아니면 일주일 내내 연중 무휴 그렇게 터커 칼슨과 같은 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뇌는 잘하죠. 터커 칼슨이. 헝가리가 그 목표를 이뤘다는 겁니다. 이 팍스에서 쫓겨난 터커 칼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터커 칼슨을 왜 빅토르 오르반과 같은 그런 독재자나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독재자가 선택을 하는가 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닷기리끼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헝가리는 언론을 장악하는 걸 이뤘다는 겁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민주선거로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선거의 룰을 바꿔서 파워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뉴욕타임스의 유럽의 지국장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앤드류 히긴스 유럽 지국장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민주주의를 가장 민주주의에 반대되게 운영하는 사람이 빅토르 오르반이다. 아니 그렇게 반대되게 운영하는 메스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민주주의의 대변인 그리고 헝가리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당이 이겼습니다. 4번이나 2010년 이후에 4번이나 이겼으니까 총리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최장수로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피데스 당이 게리맨더링을 잘 해서 그 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잘 조정을 하고 심지어는 유권자가 본인이 살지 않는 곳에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마치 또 5호 감시 제재처럼 그곳에서 막 정보를 취합을 하고 정부 비판하는 사람을 스파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론을 만들거나 여론을 왜곡하는데 이를테면 시민들에게 딱 엄청나게 긴 질문지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쓴 질문지를 보낸답니다. 국가회담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게 이 헝가리 정부가 최근에 헝가리 사람들은 99%가 유럽연합의 이민정책에 좀 온건한 이민정책에 반대한다는 걸 딱 빌보드에다가 붙여 놓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 질문 자체가 여러분 이민 빈민가가 여러분 옆에 있는 걸 원하십니까? 이러면 누가 예스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질문지를 보내면 이게 완전히 강제가 아닌데 누가 그렇게 많이 답을 해서 보내겠습니까?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99%가 이렇다 하면서 딱 그 빌보드에 붙이고 우리는 헝가리의 총리로서 나는 1%를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와 오르반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또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는데 이념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차이가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중국 같은데 스타일의 차이? 아니면 그냥 저 보트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잘 노를 접고 있는 보트에 돌을 던져버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리고 또 나는 그 매버릭스가 좋아 좀 이단자와 같은 조금 너무 보링하는 건 싫어 이게 이제 오르반이 며칠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매버릭스 같기 때문에 그냥 평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오버랩은 당연히 이민과 러시아입니다. 트럼프나 헝가리의 총리나 전부 이민에 대해서도 반대라고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면 큰일 난다. 이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건 뭐 바이든도 그 전쟁 초기에 많이 했었고 지금도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오르반은 중국을 동방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오프닝 중심에 두고 아시아와 연결하려는 그리고 또 중국으로서는 유럽연합에서 마지막으로 중국을 받아들이는 그런 뭐 국가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무슨 자동차라든가 배터리 공장을 헝가리에 많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빅토르 오르반과 같은 사람 강하고 시원하고 좋아하고 또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2기 집권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가 내일 플로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에 온다고 하는 이 오르반에 대해서 다행히도 헝가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천만 명밖에 안 돼요. 헝가리하면 우리가 과거에 뭐 여러 가지의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사상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인구가 천만 명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헝가리는요. 민주주의 자체도 34년밖에 안 됐습니다. 동유럽 국가니까. 그래서 오르반 모델이 미국에 쉽게 복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권력 언론도 장악하고 뭐도 장악하고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북한에 갔다 오면 김정은에게 그 고개 숙여서 나이 든 사람들이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거 봐 이런 걸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in my control 돼 있는 것이. 그런데 인구가 미국은 불행하게도 3억 3천만 명 3억 4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쉽게 복제되지는 않을 것이고 독립기관이 굉장히 또 미국은 강한 전통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뉴욕타임즈의 유럽의 지국장은 그런데 위험신호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지금 뭐 카나리 인더콜 하는 위험신호 광산에서 카나리가 먼저 쫙쫙 뜨고 힘들어 하면 이제 광부들이 조심해야지 되잖아요. 그건 언론의 자유에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의 자유. 지금 이 지국장은 러시아, 홍콩, 중국에서 전부 일해봤고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미국처럼 이런 다원주의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독재자가 독재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독재자가 제일 먼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역량력을 과신하기가 쉬운데 본인은 전에 모스코바에서 일할 때 2001년도 NTV를 기억한답니다. 그 당시에 2001년도에 NTV가 모스코바에서 푸틴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억압이 들어갔겠죠? 지금은 NTV가 가장 푸틴의 선전선동 매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요. 박스뿐만이 아니라 뉴스맥스, 원어메리카 네트워크 작게 시작했잖아요. 작게 시작해서 후발주자가 이제 좀 떠보려고 하면 어디 한 군데에 딱 붙어가지고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 지적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돈 버는 데 집중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 보면 본인 언론사도 약점 잡히면 거기에서 또 충성하고 NTV가 완전히 반대의 그림을 그리듯이 지금 이렇게 언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도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 때 학생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외쳤던 것은 언론의 자유자잖아요. 언론의 자유. 독재자들은 비판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빅토르 오르반을 저렇게 좋아하고 집에 초대까지 하고 지금 얼마나 바쁜 시기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는 걸 보면 뭔가가 통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뭔가 또 이 사람도 여기까지 왔으면 팁도 주고 가겠죠. 그럴 텐데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된다면 걱정은 언론. 여기서부터 봐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내용은 간단히 전해드려도 될 것 같네요. 아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제 이 내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국정연설 바이든 대통령 희망을 얘기를 해야지 될 테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경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겠죠.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를 올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에 28%에서 21%까지 내려놨고 그리고 이게요. 그런데 세금 올린다 하면 많은 분들이 어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굉장히 돈 많이 버는 기업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국적 기업에도 지금 세율 같은 거 좀 조절을 한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본인이 이제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하게 되면 또 최저 세금을 1억 달러 이상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1억 달러 이상 1억 달러 이상 재산 갖고 있는 사람 최저 세금을 25%로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1억 달러 아닌데 왜 내 세금은 25%보다 높지? 대체로 이제 25%보다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요. 뭐 싱글이라든가 등등. 그렇지 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처럼 아니 여러분은 돈 많이 버시죠. 저는 돈 많이 못 벌고 이렇게 페이 투 체크 투 페이 투 체크 페이책 투 페이책 저는 이제 체크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세금률이 있지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처럼 날마다 나와서 일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투자해서 버는 세금이 이 정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절대로 연간 40만 달러보다 덜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 인상은 없다. 이런 걸 아무리 강조해도 아유 바이든은 민주당은 세금만 올리는 당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 가서 이제 오늘의 미국 들으시니까 그런 얘기는 함부로는 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은 딱 그 자리에서 민망하실까 봐 지적은 안 해도 아유 잘 모르면서 큰소리 치네 라고 여러분들 얘기 듣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엄청 돈 많이 버는 그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상당수는 수십억 달러 규모는 안 되잖아요. 그런 기업 소득 그리고 1억 달러 이상 재산 보유자 연간 수입이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 이런 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중국 여러 가지 이민 무역 얘기 좀 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지금 81세 걱정된다 나이가 76% 77세의 트럼프 전 대통령 걱정된다 나이가 48%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은 자 연설을 뭐 잘 할 수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밖에 뭐 낙태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슨 체외 수정 같은 이런 문제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상당히 강조를 하겠죠.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무척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요. 유권자를 아무튼 안심시키는가 아닌가 실수 없이 전달할까 트럼프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할까 뭐 이런 가장 많은 또 시간을 쓴 것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신경 쓰는 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스웨덴 총리를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울프 크리스톨슨 왜냐하면 나토 가입 환영한다. 이거 이제 동맹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전미 자동차 노조위원장 이건 이제 나는 노조를 위한 그런 대통령이에요.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낙태 실수를 받으려고 텍사스가 낙태가 아주 강하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텍사스주를 떠난 여성이라든가 체외 수정으로 뭔가 영향을 받은 이런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손님이니까 이것 역시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국정연설할 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막 하얀색 막 무슨 모피코트 비슷한 건 입고 일어나서 막 삿대질 비슷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메이비 이런 뉴스가 나갔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죠. 어제부터 이미 아주 우파적인 보수적인 드러지 리포트가 제일 먼저 보도한 것 같고요. 공화당 의원들이 아예 작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에 집중되지 않게 계속 이제 중간에 해클링하는 것 연설을 중단시키는 것 그런데 저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또 그건 모르죠. 누군가 텔레비전 화면에 잡아서 아우 나 이렇게라도 눈에 딱 인식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클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내일이 아니면은 어제 6개 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또다시 연방정부 폐쇄 얘기가 나왔을 텐데 어제 이제 6개 안이 통과가 돼서 6개 지출안이에요. 정부의 부처가 많으니까 일단 농림부, 에너지부, 주택부 또 제일 먼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환경부, 재앙군인회 이런 곳은 9월 말까지 이제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답니다. 연방정부의 뭐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급한 불부터 내일이 마감 시한인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니 그냥 엘라바마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에서 착착착착 진행을 해서 불과 이거 열흘도 안 걸리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체외 수정하는 의료기구 의료기관과 의사를 보호하는 법안을 딱 통과를 시켜서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엘라바마 주지사가 여자잖아요. 그 KIB 여자 주지사가 딱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주 대법원이 엘라바마 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처럼 대우받을 자격이 있고 냉동 배아를 어떤 식으로든 잘못 따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 냉동 배아가 그냥 딱 손상이 되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주의회에서 뭔가 법을 만들어야지 될 것 같은데 하니까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은요.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고 고소당하는 것을 업계, 의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의료기관이 고소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신속하게 서명을 해서요. 당장 엘라바마 주립대학 같은데 이 체외 수정 이거 너무 리스크가 크다 해서 중단했었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잘못 따르면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데 의사가 면허도 있고 하는데 형사처벌 받는 것을 어떻게 감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병원은 또 이로써는 충분하지 않다 하면서 아직 문을 안 여는 병원도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체외 수정을 하는 인공 수정하는 장비 제조 업체가 치료 과정에서 뭔가 이 장비 때문에 배아가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경우 그때는 또 소송 제기하는 것을 여전히 허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조심하는 분들이 있고요.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는 냉동 배아를 인간으로 이렇게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라고 42%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이렇게 체외 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사실은 공화당일수록 더 지지를 하기도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네. 굉장히 이거 패스트트랙이네요.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보면은 정치인들이 안 해서 그렇죠. 연방대법원이 판결 내린 날이 2월 16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3월 6일인데 어제 이 같은 법을 만들어내서 법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그 주지사 서명까지 갔으니까 법을 만들 때는 누가 상정하면 뭐 토론하고 날짜 또 잡고 또 잡고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패스트트랙으로. 트럼프 말이다. 트럼프 말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선거 때 모든 토론을 스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토론을 하자고 제안 내지는 요구한다고 했네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토론을 하기를 뭐라고 했나요. 단어 표현이. 잠깐만요. 한다. 이제 토론하기를. 뭐 아무튼 뭐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건데 너무 이 토론하는 것이 나와 바이든의 토론은 나라와 미국 사람들에게 결정적이고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 calling for debate라고 했네요. 한 번도 아니고 뭐 anytime, anywhere, anyplace 항상 반복이 많아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anywhere, anyplace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자라고 calling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한 뒤에는 토론은 부패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주최해도 좋다. 굿해요. 여기에 또 꼭 이렇게 씁니다. 부패한 민주당 전국위원회나 그 아래의 기관이 운영을 해도 난 좋다. 물론 대선 후보끼리의 토론을 하면 그걸 그냥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민주당이 다 맡아서 해라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처음부터 안 나갔고 나중에는 이제 니키 헤일리와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니키 헤일리가 끊임없이 또 토론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난 그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유는 유일하게 내가 여론조사에서 훨씬 앞서가니까 여론조사 보면 이기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팀은 당장은 안 받겠죠. 지금 마가베이스로부터 주목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바이든을 황금 시간대에 보고 싶으면 오늘 저녁에 보세요. 국정연설에서 국정연설을 수천만 명과 같이 합류해서 보시라. 그렇게 되면은 한두 가지는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분열시키지 않고 모으는 것이라든가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일하는 방법 한두 가지는 배울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란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참 뻘쭘해 보이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제 니키 헤일리가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뉴스맥스 프로그램에 나가서 했거든요. 뉴스맥스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그걸 보는 사람들이 트럼프 엄청난 지지자일 거고 이 런디 센티스는 그러니까 런디 센티스도 트럼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어제 미치 메코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런디 센티스도 부통령 후보로 내가 뭐 고려해 보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그거 안 해 하더니 며칠 만에 이제 딱 꼬리 내리고 니케일리를 왜 비난하냐면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에서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를 준비할 때 토론을 하면서도 공화당은 하나기 때문에 뭉쳐야지 되잖아요. 그 같은 당내에서 막 이파 저파 무슨 뭐 비 트럼프 친 트럼프 막 이렇게 갈리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누군가가 후보가 되면은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토론에 참석하는 사람들. 당연히 디센티스도 서명을 했고 그리고 니케일리도 서명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지적을 해드린 것처럼 니케일리도 서명을 했거든요. 했는데 니케일리는 어제는 이제 본인이 더 이상은 선거 캠페인을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하지 않았다고 막 어제 비난을 했습니다. 충성서약 했잖아. 충성서약 하고는 왜 충성서약을 안 지켜? 이런 얘기인데 니케일리도 그래요. 손까지 들었어요. 그때 박스에 진행자가 물어봤었을 때 토론할 때 다른 사람 트럼프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은 지지하겠는가 할 때 딱 손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기간 남았잖아요. 정식으로 후보로 확정을 공화당에서 공표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확한 타임에 자신의 소신에 맞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약간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아 이때는 조금 나와 영 다르고 영 아니라도 이걸 포용을 해야지 되겠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치사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요리조리 아주 기회주의자 처럼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사람들은 아주 또 잘합니다. 여러 인간의 왜 골프 칠 때 모든 사람이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치에서도 뉴스를 보면은 저는 사실은 정치 자체가 재미있진 않거든요. 거기서 사람의 군상들이 그냥 다 나와요.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고 기회주의처럼 제대로 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할 테고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그래서 끝까지 행복한가 아닌가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화당에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트럼프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는 타이밍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잠시 뒤에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요. 오래전부터 한인타운의 한인 마켓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니 미국 마켓에서 가능하면 한국 마켓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소비자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월마트가요 오늘부터 당일 배달 그것도 이제 새벽 6시에 주문을 하면 1시간 안에 배달한다 하는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과 타겟이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아마존 프라임이죠. 소비자 요구가 무척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로소리 아이템이 많잖아요. 월마트에 싸고 소비자 요구가 엄청 나서요. 이제 월마트에 발표를 보면 그럽니다. 제가 이걸 이제 한인 마켓에도 적용이 안 되나라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본 거예요. 밀크에서부터 바베큐 그릴까지 몇 시간 안에 배달을 한다는 겁니다. 6시에 배달하면 1시간 미만 대신에 이제 비용이 있습니다. 10달러 모든 오더에 300달러를 사던 얼마를 사던 아마 미니멈이 35달러인 것 같아요. 또 월마트 멤버가 아니면 기본 배송비는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아마존을 하다 보면 뭔가를 주문하려고 하면 이건 브리스톨 팜 거다 이것은 프레쉬 마켓 거다 하면서 뭔가 이제 따로 설치하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가야지 라고 가는 것도 갈 수도 있는데 직접 보고 고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중요하고 또 나의 몸이 피곤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타겟이 뭘 발표했냐면요. 무제한 같은 날 딜리버리를 발표하거나 이틀 전에 했군요. 뭐 이런 타겟이 근데 전부터 같은 날 딜리버리 저는 해주던데요. 아무튼 보통 이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주고 멤버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월마트의 경우는 월마트 플러스가 있잖아요. 월마트 멤버들 이 월마트 플러스의 손님들이 그냥 일반 손님들보다 76%나 더 그곳에서 쇼핑을 한답니다. 여러가지 이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보게 해준다던가 세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런 회사의 멤버십은 사실은 처음에 돈을 내야지 돼요. 이게 코스코가 오래전부터 한 거잖아요. 월마트는 1년에 98달러 아니면 한 달에 12달러 95센트 그리고 같은 날 딜리버리 말씀드린 대로 35달러 이상 주문을 하면 10달러 받고 해주고 대신에 이제 98달러를 1년에 내니까 뭐 게스 디스카운트 이 월마트 이 월마트가 타겟은 타겟 써클 360 이라고 해서 아마 최근에 타겟 안 가신 분들 타겟 레드 카드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레드 카드가 빨간 색깔이요. 타겟 그 써클 그 360 으로 바뀌었는데 4월 7일에 시작을 해서 첫 해에는 49달러 그 다음부터 아마 99달러 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레드 카드 홀더는 49달러 내면 된다 하는 거고 아마존 프라임 많이 올랐어요. 지금 1년에 139달러 이거나 한 달에 14달러 99센트 월마트도 한 달 것으로 나눠내도 돼요. 한 달에 1년에 98달러 내거나 한 달에 12달러 95센트 하고 나서 이제 월마트는 프리로 딜리버리 해주고 뭐 스트리밍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많이 그곳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월마트가 오늘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아마도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에 맞춰서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일들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온라인 메뉴를 잘 만들어놔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국분들이 만든 온라인 사이트와 미국분들이 만든 온라인 사이트 아주 대표적으로 은행 그 웹사이트를 보면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 다는 아니지만 제가 거래하는 것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게 훨씬 자세하고 편리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전화기 애플처럼 애플과 삼성의 차이처럼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한국 회사의 그 웹사이트가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만들었겠죠.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제약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분인가가 이렇게 그로서리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딜리버리를 하실 때 웹사이트 만들 때 좀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비트코인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인데 어제 제가 읽었는데 대강 메모만 해놔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결국은 엄청 내려갔었던 적도 있고 올해에 이 암호화폐가 63%가 올랐는데 3월 5일이 이제 6만 9천 달러 최고치 치고 조금 내려가고 했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자율 인상도 있었고 내려갔을 때는 또 이제 TFTX 파산도 하고 이런 것으로 막 내려가다가 이 비트코인이 놀라운 회복을 했죠. 처음에 이 비트코인 나왔을 때는 아 도둑질하는 참신한 방법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오른 이후부터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은 한 가지 그냥 단독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항상 모든 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데 세계의 주식값이 기록적으로 올라간다든지 금값도 올라가고 채권값 안 올라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뭐 과대하다고도 싶을 수 있는 그런 기대 총매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 또 세계 경제 상황도 괜찮다고 하고 이자율 인하에 대한 기대 등등 이런 모든 것들도 또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른 뭐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대부분의 또 다른 자산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낸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1월 10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뭐 피델리티 등등에서 10군데 투자회사가 비트코인 그 상장지수 그 ETF를 승인을 했잖아요 지금 ETF 굉장히 많은데 뭐 한 37달러짜리부터 67달러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려면 복잡한데 이렇게 ETF를 사면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거래하는 데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죠.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내가 이렇게 돈 벌었어 하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또다시 돈이 투자가 되고 이런 서클의 반복이었는데 비트코인이 나온지가 14년이 됐는데요 이 메커니즘이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큰은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14년이 됐으니까 증명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제로는 불편하고 결제는 안 되고 결제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막 암흑가에서 거래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은 그 결제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인 게 분명한데 그런데 이게 꼭 결제로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 주식에 투자를 하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나스닥처럼 기술주는 미래에 있을 거야 하는 기대 심리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비트코인도 결제 자체는 그렇지만 기대 심리 같은 것 이거는 이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전망도 있지만 기술 과정 이게 그 뒤에는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그 기술 과정에 베팅을 하는 건데 2021년도 중반에 기술주는 막 늘어났는데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페이먼트에 대해서 결제 뭐 좀 부정적인 트윗을 하니까 비트코인은 급락했었잖아요. 2022년도 말에도 내려갔었는데 주식시장 잘 나갔을 때 그런데도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비트코인을 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금인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땅 속에 금이 있으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뭐 그런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다 담고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결제 시스템으로 쓰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비트코인이 14년이나 이렇게 왔으니까 특히 이제 ETF 같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으니까 주식 투자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ETF 같은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24달러 짜리도 있고 27달러 67달러 뭐 이렇게 많으니까 24달러보다 더 작은 것도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투자하는 분량의 아주 작은 부분을 그냥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것 이 정도로는 사람들이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글쎄요 꾸준한 뭐 꾸준한 지금처럼 갑자기 확 오르고 이런 것은 없지만 그 미래는 지금까지는 이제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미래는 더 느리고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은 다 망해버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를 보면 저는 그냥 제가 잘 모르니까 이코노미스트의 그 기사를 여러분들께 뭐 전해드렸을 뿐이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얘기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찾아가셨을 것이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은 아 요즘 세상에 저런 것도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뜻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스 하다 보면은요 막 쏟아지는 뉴스가 있으니까 사실은 꼭 전해드려야지 되는데도 뒤로 가는 게 있고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좀 미안하기도 하거든요 뉴스야 미안하다 그 미안한 뉴스 오늘 넘버원 알렉세이 나발리 이제 갑작스럽게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숨지고 숨지고 나서 거의 열흘 동안 시신도 돌려받지 못하고 가족들은 그러다가 아주 또 엄청난 규제에 따라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가 매장되고 나서 그의 나발리의 무덤은 술레지가 지금 됐답니다 꽃들이 한 송이 한 송이씩 놓고 가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아무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이제 그 무덤에도 미안해질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러시아에도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 나발리는 자유를 얘기를 한 거야 하는 그런 나발리의 애도를 하면서 러시아의 자유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발리의 무덤이 술레지가 됐답니다 두 번째 미안한 것 우크라이나 오데사 오데사 그쪽 그 부근에 바로 그 비탈리 김 이라는 분이 주지사인 그 아버지가 고려인이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오데사를 러시아 미사일이 쳤습니다 그런데 대범해요 러시아 미사일이 오데사를 어떤 도시를 쳐서 어 다섯 명이 숨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장소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리스 총리 크리아코스 미초타키 그리스 총리가 그곳에서 미팅을 하고 있었답니다 나중에 이 그리스 총리가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폭발음이 들리기는 했는데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쉘터에 갈 시간은 없었다 너무나 인생에서 긴장된 경험이었다 굉장히 러시아가 지금 대범한 거죠 설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그리스 총리를 쳤겠습니까 그 미사일로 그냥 그렇지만 그리스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바로 그곳에서 오데사에서 만난다는 거를 그 시각에 몰랐겠습니까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한 것은 정말 대범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미안한 뉴스 과자의 배고픔 저도 지금 오늘 조금 배가 고프거든요 그랬더니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하네요 아휴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과자에서 이미 배를 골아서 숨지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 정도는 어린이입니다 사망자와 똑같은 거죠 지금 과자지구에서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과자지구를 이제 또 우리가 쳐들어옴을 받았으니까 쳐들어가야지 하고 쳐들어가서 3만 800명이 숨졌고 이것보다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뭐 그 배 이상의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1200명 그리고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죠 200 몇십 명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과자지구 막 그 막 냄비 들고 저 뭐 정말 이거 밥 한술 주세요 이거잖아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가 아니라 밥 한술 주세요 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막 그런 마음은 이제 뒤로 하고 야 이거 과거에 미국이 하던 일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네 하고 오늘 아침에는 아주 섬뜩했습니다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국제사회가 지금 저거 봐라 가자지구에서 어린이들이 저렇게 숨지고 있는데 당장 휴전부터 시켜야지 적대행위 중단을 최우선 우리가 해야지 될 걸로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게 뭐야 인도주의적인 구호를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동으로 해야지 이거 맨날 미국이 얘기하던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서 중국이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총리도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서구를 비난합니다 그 사이에요 미국은요 이스라엘에 엄청 무기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땐 판다가 아니에요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하게 의회에서 무기 팔 때 승인이 필요하려면 이만큼 액수가 돼야지 되는데 막 그 액수 달랑달랑하게 이렇게 해서 막 수천 개의 폭탄을 포함해서 계속 뭐 가자지구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이들이 무슨 죄냐 얘기하면서 무기는 왜 팔아먹냐고요 무기는 왜 팔아먹냐고요 일요일 새벽 2시가 이제 데일라이트 세빙타임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뭐 3시로 해놓으셔야지 되는 건 아는데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데일라이트 세빙타임은 반대가 많아도 계속해요 의회에서 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때 이제 뭐 피곤하다 수면장애 뭐 운전사고 심지어 심장마비 뇌졸중 의료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도부터는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주무시랍니다 바디에 그 시계를 맞춰놓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것도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일찍 하셔야지 되겠죠 어린이와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오늘부터 다음 주에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몸에 그 시계를 좀 적응하도록 그렇게 맞춰두시라 하는 게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일요일에 시작됩니다 강의신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